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어떤 그룹? 약간 국내하고 좀 달라? 이 활동 컨셉이 좀 다른가? 한 첨단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으로? 아 이거 이거를 효과가 그럼 네가 입는 거야? 네 저희 네 명 다 같이 입는데요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입어달라고 부탁하면 좀 너무 무례한 건가? 먼저 입어보실래요? 너 많이... 너 예전으로 하고 좀 달라졌다 바지 위에다 입으면 되는데 모르겠고 다 바지를 벗고 입어 약간 부끄러운데? 약간 수감된 느낌? 근데 이게... 아이 뭐야 약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괜찮았어? 영상으로 보면은... 괜찮았던... 아 근데 왜 자신이 없거든? 저 여기 가리게 돼 아 이거... 그때는... 이런 표정이 아니었지? 저걸 써야 되거든요 앞이 안 보이게끔 부끄러움을 이기게끔 헤드피스... 헤드피스 아 그래? 뭐가 또 있어? 어 아 이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지금 이거를 아 이거 뭐야? 마스크인데 마스크야?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이렇게... 이런 식으로...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까도 물어봤는데 어떤 느낌이야? 국내에서도 이렇게 해봤어? 네 반응이 어떻게 했어? 반응이... 조용했어요 아 좀 조용했어? 네 거꾸로 써? 맞아요 맞아요 어? 약간 웃기는데? 아 근데 좀... 너네 이거 무슨 일을 해야 되지? 아 근데 관리를 참 잘하시네 스탈리스트 분 진짜 잘하신다 일을 향이 확 올라오네 되게.. 네 할렛